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2.8% 오르며 6개월 만에 2%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. 상승폭도 지난해 10월 이후 3개월 연속 둔화했습니다.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3.15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.8% 올랐습니다. 특히 신선 채소, 과실 등 기상 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큰 신선 식품 지수는 14.4%, 농산물은 15% 넘게 올라 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.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는 2%대 물가가 확실하게 안착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. 특히 설 민생 안정 대책을 위해 성수품 공급 확대, 활인 지원 정책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, 16개 설 성수품의 평균 가격을 지난해보다 낮게 유지하겠다는 대안도 내놨습니다. 감사합니다.